안녕하세요. PG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적인 백스윙과 동적인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떤 타입의 골퍼는 정적인 백스윙을 또 어떤 타입의 골퍼는 동적인 백스윙을 해야 한다. 이 점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이면 백스윙이지 무슨 정적인 백스윙이 있고 동적인 백스윙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의미가 달라요. 제가 백스윙을 해서 공을 칠 때 그 의미가 명확히 달라요. 정적인 백스윙은 여기 서 있는 상태에서 쭉 거의 몸이 약간 고정된 느낌으로 올라간 느낌이고 동적인 백스윙은 막 이런식으로 튕기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정적인 백스윙과 동적인 백스윙의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적인 스윙은 이런식으로 거리를 많이 낸다기 보다는 정확하게 정타를 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방향성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백스윙이 바로 정적인 백스윙입니다. 동적인 백스윙은 어떤 거냐면 거의 같은 패턴이지만 이런식으로 해서 몸의 움직임이 약간 크고요. 그로 인해서 거리도 상당히 많이 나갔죠. 아까 친 것보다도 10미터 이상 더 나갔어요. 이게 이제 동적인 백스윙이에요. 그러면 정적인 백스윙은 여기에서 쭉 올라가는 이런 느낌 동적인 백스윙은 뭔가의 움직임이 많으면서 역동적으로 보이는 백스윙이 동적인 백스윙이 되는 거죠. 물론 백스윙이 역동적이면 다운스윙, 팔로우스루까지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정적인 백스윙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하냐. 거리는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방향성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10개를 치면 정타율이 많이 높지 않아요. 막 5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적인 백스윙으로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적인 백스윙은요. 정말 친구들이 야 넌 너무 따박따박 잘 쳐 정말 방향성은 좋아. 그리고 공은 잘 맞추는데 조금 거리가 아쉽다. 이런 분들은 동적인 백스윙으로 본인의 스윙 타입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수들의 입장으로 보면요. 정말 좁고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그런 코스에서 경기를 해야 될 때는 선수들조차도 거리를 약간 포기하고 정적인 백스윙으로 바꿔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링스코스와 같이 탁 트여 있는데 거리를 낼 필요도 있고 하지만 전장이 너무 길어서 내가 힘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약간 동적인 백스윙으로 안 바꾸면 승부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조차도 그렇게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장타 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드라이버 막 38인치로 만들어 가지고 막 좀 우악스럽게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윙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굉장히 스윙이 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인데 그게 좋다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적이냐 동적이냐로 반드시 선택을 해서 교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적인 백스윙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정적인 백스윙은 어떤 지면발력을 아예 이용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팍! 팍! 이렇게 하는 동작이 크게 보이지 않고요. 하체를 단단히 잡아놓은 그런 느낌에서 단단히 잡아놓은 느낌에서 제가 파월락이라고 알려드렸죠. 하체 딱 트는 동작. 그래서 파월락에 이은 이렇게 거의 제자리에서 꼬임을 하는 듯한 제자리에서 파월락을 걸고 제자리에서 꼬임을 만드는 듯한 스윙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다시 여기에서 파월락을 만들고 올라가는 느낌. 그렇다고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죠. 파월락, 턴. 파월락, 턴. 이러한 느낌으로 거의 제자리에서 축을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돌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백스윙을 해줘야 합니다. 다시 좌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그 정적인 백스윙과 동적인 백스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척추를 상상을 하면서 그 척추를 세워놓고 제자리에서 돌릴 거냐 아니면 척추를 약간의 이동을 하면서 돌릴 거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제자리에 두는 정적인 백스윙은 그냥 여기에서 파월락 정도로 걸고 바로 돌리는 이런 느낌이라면 동적인 백스윙은 약간 우측으로 슬라이딩 동작을 통해서 탄력을 이용한 그러한 백스윙을 한다는 데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봅니다. 정적인 백스윙은 여기에서 그대로 둔 상태에서 파월락에 이어서 백스윙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정적인 백스윙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단 유연성도 좋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제자리에서 꼬임을 필요로 하니까 그런 느낌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동적인 백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우쌰! 이 클럽 들 때 우쌰! 우쌰! 하면서 오른발을 튕기면서 왼발을 살짝 밀었다가 오른발로 튕기는 그 힘에 의해서 탄력으로 빵 들고 왼발을 디디면서 파워풀하게 치는 그런 스윙이 되겠죠. 그래서 왼발을 부쌰! 부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휘두르는 약간 우악스럽게 보이는 그러한 스윙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뭐 지금 전혀 비교가 되지 않죠. 그 정적인 백스윙은 뭐 잘 맞아야 170대 아마 야드로 환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184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동적인 백스윙 그리고 우리 그 장타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레슨을 많이 해주는데 그 레슨대로 여러분들이 스윙을 연습을 하게 되면 거리는 많이 늘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격이 다른 스윙입니다. 장타 대회는 6개든 8개든 4개든 5개든 정해진 그 대회에서 정해진 숫자만큼을 치고 거기에서 가장 잘 나온 유효타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일반 골프는 실전 스코링을 하는 골프는 그냥 드라이버가 한번 나가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거리만을 추구해서 스윙을 망가뜨리는 그런 운은 범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정적인 스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동적인 스윙을 해도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는 건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거는 명심하고 동적인 스윙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드라이버 한번 볼까요? 드라이버도 보통 정적인 스윙을 해야 되는 그런 골프는 거리는 많이 나갔는데 맨날 우측으로 빡, 좌측으로 빡 날려서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골퍼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파월락 걸고 치게 되면 어떤 비거리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정확한 타점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거리도 뭐 썩 내가 막 아예 플레이를 못 할 정도는 아닌데 늘 내가 원하는 타겟을 보내는 타겟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지금은 2, 4, 2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동적인 스윙을 하면 약간 스트레스가 넓어져요. 그리고 약간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우악스럽게 치죠. 뭐 그래 봐야 한 10m 차이 날 것 같은데요. 자 보면 여기에서 지금 한 2, 5, 5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물론 뭐 더 세게 치면 더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친 건데 내가 참 타고난 신체적인 능력이 좋아서 거리는 낼 수 있는데 방향 때문에 죽겠어요 하는 분들은 이미 백스윙에서부터 내 스스로가 약간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신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하체랑 그런 건 좋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건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이나믹한 모습으로 동적인 백스윙에 이은 동적인 스윙을 만들어 주게 되면 비거리를 훨씬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들이 각각의 스윙에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타입의 골퍼인지 그걸 정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골프와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